이미 지은 거 뭐, 어디 보자. 제일 좋아하는 거. 히비XX, 야마자XXX 이 반전이... 초반에 막 떨어지면 여기서 먹러 가야지 이런 얘기 했잖아요. 근데 난 진짜 떨어지면 저기 맥주 캐나다 와서 먹을래. 너무 먹고 싶어서 캔맥주. 만약에 탈락하면 이거랑 이거 두 개, 이거 한 입씩 딱. 한 입씩 탈락했습니다 하면 무조건 띄워야 돼. 바로 이거 딱 쓸어가지고. 아무도 그런 친구 없으니까 그냥 종로도 안 먹을 줄 알았어요. 이 정도만. 아... 아... 와, 오랜만에 먹는다. 지치고 멘탈이 나간 그런 상태인 것 같았어요. информ 진짜 좋다. 와, 진짜 달다. 많이 달다. 거의 꿀맛인데? 정말 맛있지 몰랐어요. 그냥 꺼내오는 줄 알았어요. 일단 저희가 합심해서 해보기 미안하니까... 아... 조금씩 취한다... 석 장로 씨는 미션 결과와 상관없이 합숙 기간 동안 술을 마셨으므로 이 자리에서 연행하겠습니다. 여기서 끝날지 좀 놀랐네. 머리 많이 썼다. 저거는 왜 그래? 끌려왔어요. 어디 가는 거야? 술 마셨어요. 그걸 어디 가는 거야? 잡혀갔어. 잡혀가서 어떻게 안 와? 몰라. 큰일이여 그대야